안녕하세요. 포린이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겹홈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홈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. 홈질은 지금 보면 사이사이가 벌어져 있는 모양이고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동일한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. 홈질 같은 경우에는 한 줄로만 쭉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힘있게 바느질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박음질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하면 좋겠죠. 박음질 같은 경우에는 힘은 보강은 되지만 홈질과 박음질 차이 보시면 뒷면에서 차이가 나죠. 앞면은 이렇게 사이사이가 다 메꿔지게 되지만 앞면은 이렇게 다 메꿔지게 되지만 뒷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겹치게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앞면과 뒷면이 다 보여야 되는 부분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적합하지가 않겠죠. 지저분하게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겹홈질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 겹홈질은 홈질을 겹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구요.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 뒷면에서 앞쪽으로 일단 오구요. 먼저 홈질을 쭉 해주세요. 자 내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쭉 갔다가 돌려서 갔던 자리 비어있는 곳을 사이사이 메꿔가면서 진행하는 바느질입니다. 자 이렇게 사이사이 비어있는 부분들을 메꿔가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 보시면 앞면은 박음질과 똑같게 나오겠죠. 사이사이 다 메꿔으니까 뒷면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 뒷면은 보시면 제가 지금 빠른 속도로 해서 조금 울퉁불퉁 하지만 박음질과 겹홈질 비교해서 봤을 때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뒷면도 좀 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죠. 끈에 겹홈질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보시면 끈으로 한쪽 면은 재봉툴로 박아 놓은 거에요. 재봉툴로 했을 때는 실 두가닥으로 바느질을 하기 때문에 앞면 뒷면 모두 박음질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촘촘하게 양면 다 동일하게 나오죠. 이제 홈질로 할 경우에 홈질로 할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뜨문뜨문 사이가 뜬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겹홈질로 먼저 바느질을 해봤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끈에다가 하실 때 양쪽 다 깔끔하게 하는 방법 겹홈질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겹홈질로 바느질 한번 해보세요.